예선전 마지막 경기 빅매치네요 프레드릭 쿠드롱우 선수와 에딜 레펜스 선수입니다 두 분이 되게 오랜 친구고 라이브 되게 신나는데요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? 음... 그럼 뮤뱅킹 진행할게요 빅매치기 때문에 두 선수는 한큐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매나으리 분께서 쿠드롱 씨 응원 한 말씀 파이팅! 파이팅! 아니 근데 에딜 레펜스 선수 아내분도 와 계세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하하하 자 이제 뮤뱅킹 진행할게요 춤рам 자 후회 악뚱 악뚱 박수사 카드 각도를 계산하고 있나요? 아, 두 번째? 아, 노란 공을 먼저 놓으시고? 아, 그렇군요. 뱅크샷. 아, 배열은 뱅크샷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요? 뱅크샷이 아닌 것 같고. 다다다단. 오케이? 오케이. 오? 오? 어, 생각지도 못 했는데. 아, 뱅크샷으로 공략을 했네요, 지금. 투 뱅크샷으로. 아, 진짜? 네. 자, 레펜 선수 이거 득점할 찬스인데요. 어, 뒤돌려 치기로? 오! 오, 득점 돼요, 득점. 오! 오, 득점 돼요, 득점. 오! 에디 레펜 선수 1점. 아무래도 장애물 사이에 지금 수구의 길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. 음... 레펜 선수가 과연 이 난구를 어떻게 해결을 했지? 오, 끌어치기인데요, 지금? 오! 오! 아... 진짜? 와, 너무 많이 끌렸어요. 아, 아까네. 너무 많이 끌렸어요, 너무 많이. 우와 부드럽게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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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었어요 노란 공의 뒷면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쪽이 맞으면 저 장애물을 건드릴 수가 있어서 하지만 길게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끌어서 뒤돌려치기 회전이 살아있나요? 진짜? 진짜? 레펜스 선수 끌어치기가 계속 오바되고 있어요 아쉽네요 앞돌 리그 대회전인데 1적구가 아주 2적구를 잘 밀어냈어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자 1대0인데 뱅크샷 득점을 하면 게임이 우승으로 돌아가고요 뱅크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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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의하고 계세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아니 두 분 이렇게 경계해보시니까 어땠어요? 아쉽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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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